오늘은 여름법문 일곱번째 날입니다. 이 법문을 듣는 비구비구니 사미사미들과 또 제가 아신자들, 도반들 티벳의 형제자매 모두에게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원시 불교의 성단에 성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점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청정한 법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청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경이라고 하든지 그것에 대한 새로운 어려움에 새로운 국면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첫 번째 결집 때는 그의 문사수를 중점적으로 해서 부처님의 법들을 가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문사수의 기본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든 그것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점점 어떤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어려움들이 몇 가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가장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1차 결집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1차 결집 때에 다 들어가지 못했고 많은 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좀 더 첨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결집할 때 아라한이라든가 큰 장로들 몇 분들은 같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결집에 그러한 대표자들이 전부 다 원만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한 허물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실 때 아라한이 모두가 다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 법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것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면 빨리 없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함께 모여서 하나로 편집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나 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큰 아라한들이 부처님의 말씀들을 다시 연구했을 때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리불 같은 존재는 부처님의 법을 쓸하실 때 굉장히 깊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리불이 법문을 할 때는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 것과 같은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법문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륜에 들어가지 않지만 사리불이 법문을 할 때는 법륜을 불린다고 하는 그러한 명언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사리불은 법문을 할 때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어서 부처님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법문을 할 때는 법륜을 굴린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굴린다고 하는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리불과 같은 부처님의 제자 큰 아라한들의 부처님 법을 굉장히 깊게 연구를 했고 그리고 깊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전부 다 하나로 일치하게 만들어야 하고 큰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연세가 많은 장로들 몇 분들이 법을 쓸할 때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된 법을 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그러한 큰 허물이 있는 것에 의해서 모든 성당 비구들이 모여서 다시 부처님의 법을 연구하고 살피고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한 장로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가 같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료하지 않은 것은 다시 명료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큰 세 가지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명료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제가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성당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역사와 함께해서 그 당시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도움을 주었는가 그 도움을 준 것에 의해서는 제가 각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성단들이나 밖의 그러한 상황들이 어땠는가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가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단 안에 각각 성단의 그러한 관습이라든가 각 성단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앙과 밖 아주 거친 것부터 세밀한 것까지 어느 정도 제가 다 말씀에 맞췄습니다. 그 당시의 불교의 성단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한 성단으로 어느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측면으로 하나였습니다. 안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맞지 않은 부분들이라든가 약간의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다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교의 성단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성단은 하나의 성단으로 보였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의 성단으로 보였고 전통도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을 어떻게 되었는가? 전통은 가습에서 안안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전통이 어떻게 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법의 전통과 원시불교의 시대를 연관해서 그 연관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인멸하시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어떠한 것도 없이 일체의 모든 성단의 대표자였습니다. 이 성단을 지키는 사람도 그였고 부처님의 만련이 되었을 때는 성단이 예전처럼 그냥 부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그렇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점적으로는 사리불과 목걸련이 모든 성단들의 지도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떠한 공덕의 측면이나 명성의 측면에 아주 명성이 컸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것에 절능했고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 분이 성단을 지도를 했었을 때 부처님의 제자나 부처님의 성문들의 본질 모든 것들 수행의 측면에서 지도를 했을 뿐이지 그 성단을 이끄는 측면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인 측면에서 그 성단들을 지도를 했고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어떠한 또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데바라타입니다. 데바라타는 어떤 사람이라면 신이라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데바라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혜진을 우리가 귀신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머리에 뿔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 데바라타는 부처님의 친척입니다. 그의 제장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데바라타는 그들과 함께 겨루면서 그는 사리불과 목걸련을 대신해서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신해서 그 성단의 지도자를 하려고 하고 제가 하겠다고 하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직접적으로 그것을 여쭈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많은 구중을 아주 큰 구중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큰 구중을 내리신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데바라타에게 많은 말들이 갔기 때문에 데바라타가 나중에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부처님을 질투를 하고 질투를 해서 아주 성과의 다른 성단을 만들었습니다. 견주성들을 만들어서 그는 성단의 파화합을 성단을 완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오무간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성단을 파한 자는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데바라타가 성단을 파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데바라타가 성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는 지도자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아주 넓었다. 넓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돌아가시도록 미친 코끼리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돌을 굴린다든가 그러한 것에 의해서 부처님의 몸을 해야 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어떠한 것들라도 그는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단의 지도자를 할 수가 그렇게 했더라도 성단의 지도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은 불교를 새로 만드신 분도 그분이고 법을 설하신 분도 그분이고 가장 큰 우두머리 집 우두머리도 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부처님은 어떠한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은 부처님이 주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는 불교의 우두머리를 누가 할 것인가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누가 그것을 했는가라고 하는가 하면 그 계율에 보면 어떠한 것에 있을 때는 선거를 했던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던 것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성단을 이끌어갈 사람은 그것은 선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렇게 선거를 하는 관습이 있었긴 했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가습에게 그는 부처님의 법을 부촉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부촉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경전에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촉을 했다든가 아니면 신들에게 부촉했다라는 얘기가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을 부책을 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 것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 신들에게만 오직 이렇게 부촉을 한다면 그 사람, 그 신들은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것만에서 아주 관심이 있어서 그것에만 마음에 두어서 법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허물들이 오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 신 두 곳에다가 법을 부촉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부촉을 한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카습입니다. 신들에게 부촉을 한 것은 사천왕에게 부촉을 했습니다. 어떻든지 역사적인 측면에서 부처님의 법을 부촉한 것은 카습이었습니다. 카습이 부처님의 법을 부촉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촉자는 카습입니다. 외숭이 열반에 들기 전에 안안에게 법을 부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촉한 두 번째 부촉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법을 부촉하는 것 법의 부촉이라고 한다든가 부처님의 부촉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법의 부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약간 틀리긴 합니다. 부처님의 부촉이라든가 법의 부촉 있는데 부처님의 법을 부촉하는데 약간의 다른 얘기라든가 다른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의 전통은 스리랑카의 역사서에 보면 그 계율에 보면 그 계율 사만타파티카라는 계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빨리의 계율서입니다. 그 티베드로는 사분율입니다. 그 안에 보면 그 부처님의 법이 다섯 명에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발리 두 번째는 닥사나, 세 번째 소나카, 네 번째 싱가와, 다섯 번째는 몽년입니다. 이 다섯 명의 다섯 전통을 부촉된 전통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계율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계율의 전통. 그 우발리가 계율을 핵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율의 전통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티베스의 잡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습, 두 번째는 안안, 세 번째는 마이테자, 네 번째는 예배, 다섯 번째는 치티칸, 여섯 번째는 낙보, 일곱 번째는 렉통첸보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의 부촉을 얘기를 합니다. 중국어로 있는 장위, 원위에 있었을 때 보면 그 3장 중에 부촉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전기라고 하는 그것에는 기바카라라고 그 사람이 번역한 전통의 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가습부터 해서 비구 생계까지 해서 20명의 부촉의 전통을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원위에서는 그 부촉의 전통이 20개가, 20개가, 20전통이 있다. 마지막에, 20명 중에 마지막은 생계입니다. 그것들을 봤을 때, 그것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이 끊어진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북쪽의 지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왕이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성단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비구 생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한 부촉의 전통을 요즘 연구자들이 연구했을 때 그것이 있는 것이 확실히 맞는가라고 해서 어떠한 의심을 없애기, 의심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의심을 없앴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10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성단은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 그 성단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같이 하나로 다 화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 모든 법들을 다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불파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본 분열이 일어난 후에는 그것들 부처님 법을 하나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파들이 그 부파가 분열되기 때문에 모두 하나를 가지고 공경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하나를 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공격을 했다라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열이 일어난 후에서는 지도자를 하나로 지도자로 부촉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어로 번역된 것에 보면 부촉의 전통을 보면 부처님 법의 전통이 오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마명보살도 있고 마명보살은 아리아데바의 제자인 마명보살이 나옵니다. 마명보살은 용수 이전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용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명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제자들은 대성의 제자 논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의 논사들을 부처님의 법을 전통하는 그러한 것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어로 번역된 전통의 부촉의 전통에 보면 니마 궁바를 부처님 법을 이어진 부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불교를 인도의 서북 쪽으로 널리 전파한 사람이고 설일체 유부를 만든 자이기 때문에 그는 부처님 법을 부촉한 자로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어로 번역된 그것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환제출의 따라나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따라나에 보면 카처와 카처 지역에, 캐시미르 지역에 보면 니마 궁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니마 궁바를 그것도 부처님 법을 부촉한 사람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분은 부처님 법을 부촉받은 사람에게 넣은 이유는 그 지역에 니마 궁이 한 120년 오랜 시간 전통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마 궁바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서는 그 지역을 지킨 사람들이 부친 법을 부촉한 여덟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니마 궁바가 카처 미르 지역으로 법을 전파한 사람이고 법도 제자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예언이 있다라고 그것을 안안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안안이 말한 것뿐이지 그 니마 궁바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때 여덟 번째 부촉 이런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얘기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마 궁바는 캐시미르 지역에서 아주 은혜로운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캐시미르 지역에서 그 부처님 법의 전통을 이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중에는 부처님 법의 전통을 각 지역이라든가 그러한 부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생각한 게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부촉한 전통에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골로순누베께서 지으신 지으신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능가경의 주석에 보면 카스비, 디티카르까지 자바함경에 있다 외숭부터 디티카르까지가 부촉되었다 자바함경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능가경의 주석과 중국으로 주석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일치한 것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으로 되어 있는 부촉 전통과 골로순누베에서 말하는 능가경의 델바 주석에 보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디카르까지 해서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순누베께서 말하는 것 능가경의 주석서에는 한 두 가지가 있다. 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장에다가 넣은 능가경의 주석서인가 그것도 한번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부처님 법을 부촉한 전통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법의 전통 법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법의 전통이라는 것은 인도에 있는 따라나와 같은 것에 오면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행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키는 삶 부처님의 행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 부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모두 지키거나 성관의 우두머리 지도자인 불교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을 하고 일체의 모든 법들의 우두머리인 자를 부촉했다라고 법의 부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법의 부촉이라는 것은 아주 그렇게 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전통을 이 스승에서 이 스승으로 왔다라고 전통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부촉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특징도 있어야 되고 어떠한 기준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법의 부촉이라는 것은 중국의 인도의 원시 불교 원시 불교가 점점 발전되고 부촉을 발전되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의 부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부처님 법의 부촉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습과 안한까지의 역사라든가 얘기라든가 예전에 많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분의 얘기들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오늘을 확실히 중점주로 할 것은 그 두 분의 열반에 드시기 직전과 열반에 드신 후에 그것에 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에 의해서 그 두 분께서 열반에 드신 그 상황들 열반하신 곳 그러한 것을 안다라면 그 당시에 불교 성단의 상황 그 뿐만 아니라 가습과 안한 두 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분이 성단과 불교의 법이 그 법에 영향을 얼마만큼 미쳤는가 어떠한 것인지를 어느 정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습과 안한이 열반에 드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열반이 무엇인가 그 그래서 열반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고 두 분의 열반한 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열반이라는 것은 일본의 학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에 의하면 불교도들이 예를 들면 그 스승님이라든가 그 스승님들이 열반에 돌아가신 것일 때는 어느 정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죽는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닌 어떠한 수행자 그 아라한들이 열반이 드신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반에 드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보면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성단을 어떻게 두었는가 그리고 믿음을 어떤 것에 두었는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효 열반의 아라한들을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은 돌아가신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이룬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빨리어로 빨리어로 3장에 쓸 때는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완전한 열반에 든 완전한 열반에 든 열반경 이라는 그 이름에 의해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거나 아니면 위 없는 지위를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그 안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상황들 어떻게 열반에 드셨는지 열반에 드신 후에 화장을 해서 사리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사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 하는가 그러한 것들이 어느정도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부처님이나 성단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가 또 공덕이 어떠했는가 를 어느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부처님의 제자 가사들이 열반에 들었을 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을 믿는 믿는 것과 그러한 영향들이 얼마나 끼쳤는가 그의 그 자격과 기준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가습과 안안의 열반에 든 것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열반에 드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어떠한 생각들이 어떠했는가 사람들이 그 두 분들을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안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말씀드린 것들도 완전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이후로 가습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습에 한 3가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습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습이 열반에 들기 전에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근본설일체유부의 잡사경에 나와 있습니다. 티베드로도 번역된 것이 있고 중국으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티베드는 이세데바가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으로는 이증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어느 날 가습이 아난에게 갔습니다. 아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난 당신은 날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부처님께서 나에게 부처님 법을 부촉을 하시고 열반에 드셨다. 지금 나 또한 열반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 법을 너에게 모두 다 잘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아카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열반에 든 후에 왕사성, 라자기르의 왕사성이 있습니다. 왕사성의 상인 중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샤나라는 풀입니다. 그 마라고 하는 풀로 지은 옷을 입고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마이테자라고 이름을 할 것이다. 지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태어날 것입니다. 왕사성의 상인에 이러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들이 크고 나서 바다 쪽으로 가서 그 바다에서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와서 부처님의 법을 5년 동안 그 5년 동안에 부처님 지금까지 모든 불법을 공략을 올리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5년 동안에 그러한 축제의 공략을 올릴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출가를 할 것이다. 그에게 너는 미래의 부처님 법을 그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가습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진의 은혜에 의해서 그 부처님은 아주 은혜로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다.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많은 고행들을 해야 하셨고 그 나의 스승님이고 아주 그는 무한한 공덕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스승님 그분의 사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도 빠뜨리며 공략을 올릴 것이다. 공략을 올린 후에 나는 열반에 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는 열반에 들기 전에 그는 부처님의 모신 탑이라든가 부처님의 사리 모두에다 공략을 다 올리고 그 후에 비로소 나는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러한 몸과 사리가 있는 곳으로 전부 다 가셨습니다. 그는 연세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통역으로 갔습니다. 신통역으로 큰 사대성지로 갔습니다. 티베드에 있는 잡사경에는 별로 명료하지 않은데 중국으로 되어 있을 때는 내가지고 사대성지 부처님 태어나신 곳 열반성지 부처님 태어나신 사대성지에 큰 탑을 하나씩 세운 것 같습니다. 그 탑을 칭견하고 그 외에 사리탑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티베드로에 있는 유일잡사에 보면 그 여덟 가지 탑, 8대 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으로에는 사리탑이라든가 여덟 개 탑 얘기는 없습니다. 어쩌하든지 간에 부처님이 계신 사대성지와 모든 사리탑의 공략을 올렸습니다. 인간 세계에 있는 부처님의 성지나 사리탑 모두 다 공략에 맞췄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용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용왕 세계에 간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공략을 올렸습니다. 용왕 세계로 갔고 그 후로는 한으로 올라가서 33천으로 갔습니다. 33천으로 가서 부처님의 사리를 또 공략을 했습니다. 그는 33천의 신들의 나라에 가습이 왔기 때문에 그는 제석천이나 많은 신들이 왔습니다. 그 신들이 장로 가습이 온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리브리어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외수 가습이 고우시카요 이렇게 씁니다. 고우시카는 제석천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치아사리에 공략을 올리러 왔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마지막 공략을 올리러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신들의 세계에도 부처님의 그러한 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마지막 공략을 올리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제석천이나 많은 신들이 가습이 마지막 공략이다라고 말했을 때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략이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신들이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예전에 늘 그렇게 모셔놓던 곳에서 꺼내서 가습의 손에 주었습니다. 가습이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손에 들고 그것을 보면서 눈을 요즘 우리는 눈이 많이 깜빡입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눈을 뜨고 그대로 아주 부처님 보고 그 사리를 머리에 두었습니다. 머리에 올리고 맨다라 꽃이나 맨다라라고 하는 것은 만다라금 신들의 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단향 등을 다 공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죄석천과 많은 신들이 가습에게 가습이 법을 좀 설을 했습니다. 법을 설한 후에 23시 3천은 수미산 위에 있습니다. 수미산 위에서 나중에는 그냥 사라져서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가습이 열반에 들기 전에 부처님의 사리를 공략 올린 것에 관해서 잡아함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 아쇼카 왕경이 있습니다. 그 아쇼카 왕을 지은이는 서역 역경사 안버펌입니다. 안버펌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안버펌이 번역을 했는데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아쇼카 왕경에 장아함경과 같이 그러한 가습이 열반에 들기 전에 그러한 것에 관해서 조금씩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분율과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은 가습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은 나의 근본서승입니다. 그의 나마고 근본서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부처님이 원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그 외에 어떠한 은혜 보답하는 길은 없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해 마쳤다. 그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법 처음부터 해서 중생들의 많은 뜻들을 이미 내가 다 들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중생들의 뜻을 위해서도 그 부처님의 법이 흐름이 상속하지 않고 물이 흘러가듯이 끊어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해 마쳤다. 뿐만 아니라 성단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들을 내가 모두 없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보답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 마쳤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몸도 늙었다. 몸도 이미 늙어서 약간의 모든 피부들도 다 나빠졌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슬퍼서 나는 열반에 들어야겠다라고 열반에 들어야겠다라고 안아내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을 들었고 외숭이 안아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습이 안아내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한테 법을 부축했다. 나는 지금 열반에 들어야 할 그러한 생각이 일어났다. 부처님 법을 너에게 부축할 거니 너는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하신 것처럼 아난도 나도 그와 같이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모두 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가습이 33천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인간 세상에 있는 부처님 사리탑 모든 사리탑에 공량을 올리고 그 후에는 용왕세계에 가서 용왕세계 부처님 치아사리에 공량을 하고 그 후에 33천에 공량을 했습니다. 그 33천에는 부처님의 치아가 있고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있고 처음 부처님이 그랬을 때 하늘의 왕아이였다가 천자의 아들이었다가 인간으로 왔습니다. 그때 하늘의 신이 있었을 때 머리에 있었던 거 부처님의 바로 이것을 내가 친견하러 갔다라고 잡암경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두 번째 가습이 아사세 왕을 칭견하고 일반에 드는 얘기입니다. 가습이 열반에 들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열반에 들을 시간이 되었다. 내가 죽을 때가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세 왕 마가다국의 아사사 왕을 봐야 되겠다. 그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세 왕의 궁전 왕사성으로 갔습니다. 왕사성으로 갔을 때 왕의 궁전에는 전부 다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에게 넣는 왕에게 가서 왕에게 말을 해라. 가습이 문 앞에 와 있다. 그래서 와서 왕을 칭견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청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지기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문지기가 왕 안으로 가서 왕에게 갔는데 그 당시에 좋지 않은 것은 왕이 점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점심 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날이 더웠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잠을 잡니다. 왕 또한 점심을 먹고 잠을 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왕이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가 밖으로 나와서 가습에게 와서 랬습니다. 성인이시여. 왕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가습이 문지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같이 가서 왕을 깨워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지기가 성인이시여. 왕은 왕을 잠을 깨우면 안 된다. 왕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 만약에 잠을 깨운다면 그는 나한테 벌을 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습이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면 왕이 잠에서 깨어난 지 언제든지 깨어나면 가습이 문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 오늘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다. 왕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와서 오늘 내 열반이 될 것이다 라고 왕에게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하고 가습이 돌아갔습니다. 가서 돌아가면서 그는 남쪽으로 개족산으로 갔습니다. 남쪽에 개족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 개족산이라는 산은 그 봉우리가 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개족산에는 세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 봉우리 중간에 그 가습이 풀을 깔고 풀들을 깔고 그대로 앉아있었습니다. 그는 앉아있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가습이 그 부처님께서 예전에 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쓰레기 쓰는 쓰레기의 옷 같은 것들을 막 천을 넣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꿰매서 입은 옷이 분소회입니다. 그 예전에 분소회 그 쓰레기 속에 있던 그 천들들을 가지고 있는 분소회를 그 가습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내린 분소회를 그는 옷을 입고 그 미륵보살 미륵보살이 법을 전하기 이전까지 나는 내 몸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가피를 내려서 미래에 미륵보살이 왔을 때 그 당시의 미륵보살이 내 몸을 미륵보살의 제자들에게 보여서 그들에게 염리심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문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민으로 보여줘서 그들이 아라한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는 산매에 들었습니다. 산매에 들었을 때 이 세 개의 산 꼭대기가 서로서로 모여서 집처럼 이렇게 모여댔습니다. 그 안에 가습의 가습의 몸 그 몸을 그 안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매순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사세 왕이 만나지 못했다. 내가 그 개족산에서 입적했다라는 말 들으면 그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만약에 그가 나의 몸이라든가 그 몸 몸을 보지 못한다면 아사세 왕은 굉장히 슬퍼서 입에서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세가 오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그 외에는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세 봉우리를 다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안에 모서 그 안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처음 열반하시기 전에 근데 그 열반한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병이 나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자제하게 먼저 삼매에 들어서 명상을 해서 삼매 속에서 삼매 속에서 그들은 그 몸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습이 나는 열반에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반에 들었을 때 그 삼매에 들어서 삼매에 들었을 때 어떠한 많은 그 어떤 것들이 보였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어떤 어떤 대지가 여섯 방향으로 진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섯 형태로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땅이 흘렸렸고 또 그 많은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고 신들이 하늘에서 그러한 북을 두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표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외순 가습은 그는 내가 열반에 들겠다 생각하고 열반에 들기 전에 그러한 어떠한 것들에 신통을 보이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늘로 날아올라서 많은 신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의 몸이 비가 오는 것처럼 보였고 어떨 때는 불이 붙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한 큰 아주 많은 신통들을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몸을 산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누웠을 때는 오른쪽으로 눕고 두 발을 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것처럼 오른쪽으로 누워서 오른손을 댔고 그래서 사자와의 방보로 그렇게 해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입적을 하시고 그러한 많은 모양이나 그러한 징표들을 보고 제석전 제석전 이나 신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걸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번에 땅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찾아보았을 때 가습이 열반에 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는 바로 범천과 제석전 많은 신들이 손에 꽃과 침향 백단향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습의 몸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가습의 몸에 꽃과 침향 백단향 사람들을 다 헛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는 문이 열려 있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아직 산이 모으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왔을 때 한 꽃을 흘고 향을 흘고 다 흘고 그들은 갔습니다. 갔고 나서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산이 하나 모으니 다 합해졌습니다. 사람들로 받으면 침결할 수가 그 당시에 신들이 가습과 멀어떨어진 것 입적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큰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가습이 또 입적을 하셨다. 모든 법들이 그를 뒤따라 가야 된다 이런저런 말을 말했습니다. 마가다가 완전히 비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긴 것 같다. 그래서 본부들이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것처럼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공덕을 지을조차 지을 것이 없는 것처럼 되었다. 두 번째 부처님 두 번째 지지자 또한 열반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법도 청정한 법의 그것도 어디로 가든지 다 흩어진 것 같다. 청정한 법도 다 없어졌고 청정한 법도 다 무너졌다. 그러한 것들에 열반에 든 그러한 많은 얘기들 말들을 개송들을 하면서 그들은 열반 개송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습의 열반입니다. 아쇼카 왕경에 약간 다른 말이 있습니다. 가습이 아난에게 전임 법을 부촉하는 후에 아난이 궁과 아난에게 외송이 나는 열반이 될 것이다. 열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습이 언제 입적하실 건가 라는 걱정도 하고 열반이 늘었습니다. 아니면 열반에 앉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하면서 매일 가습에게 갔습니다. 매일같이 가습과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갈 때 어느 날 가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왕사성으로 너 혼자 거식을 가라. 나 역시 왕사성으로 거식을 가겠다. 말하자면 아난을 자기 옆에 두지 않니?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과 아난은 언제든지 가습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습이 열반에 들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법이를 입고 바루를 들고 왕사성으로 거식을 갔습니다. 가습도 역시 왕사성으로 거식을 갔습니다. 왕사성으로 거식을 갔었을 때 가습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분율의 잡 암환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아사세 왕이 아사세 왕이 나에게 당신이 열반에 들 때 열반에 들기 전에 나에게 말을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열반에 들려고 한다. 오늘 아사세 왕에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사세 왕이 왕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얘기입니다. 열반에 드신 후에 신난도다 북배 신들이 거기에는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신난도다 북나네베 하란 것들이 다른 말이 있습니다. 가습이 가습이 태어난 집은 바라문 집이다. 그에게는 그는 절대 아이를 낳으려고 낳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신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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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은 특별한 큰 나무 같습니다. 신난도다 난도다라는 그 큰 나무에 신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의 나무에 언제든지 공략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공략을 하면서 그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가습이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난도다 신에 있던 신이 당신이 태어난 난도다 신이 있는데 그가 가습이 열반했을 때 난도다 신이 알고 청정한 법의 끝이 무너졌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입니다. 가습이 열반에 드신 후에 아낭과 아사세 왕 둘이 만 친결한 얘기입니다. 가습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후에 아낭과 아사세 왕이 가습의 몸을 친결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설일체 유부의 자바함경에 있습니다. 아사세 가습이 아사세 왕을 만나러 왔을 때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에 아주 나쁜 꿈을 꿨습니다. 그 왕의 그 왕의 그게 그들의 어떠한 왕의 그러한 그 어떠한 전성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왕궁에 그러한 큰 궁전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대들보가 무너졌습니다. 대들보가 무너지는 아주 그 무서운 꿈을 꾸고 그는 바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그는 났을 때 문재기가 외숭이 아까 왔는데 열반에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올린 들은 뒤 바로 왕은 기절을 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슬퍼서 왕이 기절을 했습니다. 그 기절을 해서 땅으로 땅에 그 그 그 그 쓰러지자 그 하인들이 물을 뿌리고 그는 다시 기절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중림정사 그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대나무 숲이 있는 부처님이 계시는 중림정사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가서 꿈과 안안에게 갔습니다. 안안을 친견하고 바로 몸을 땅에 엎드리고 울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아 가습이 열반이 되셨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굉장히 슬퍼서 그 왕 그 안안도 어떠한 방편이 없어서 아사세 왕을 데리고 그 부천 아사세 왕이 도로 그 가습이 들어간 거로 그쪽에서 같이 개족산으로 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옛날에 저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개족산으로 가는 길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굉장히 그런 산적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갔었을 때 그때는 많은 사람 그때 내 주위에는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을 때는 그 개족산으로 갈 때는 그 지휘 보호하는 사람이나 경찰들을 더 많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저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산적들이 없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낭과 아사세 왕이 개족산으로 갔습니다. 개소산으로 갔을 때 우리 같은 범부들이 봤을 때 우리는 우리 같은 범부가 그때 갔습니다. 그는 갔을 때 그는 산입니다. 그 산 속에 산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사세 왕이 가 들어온 순간 예전 전에 가섭의 생각처럼 아사세 왕이 올 것이다. 아사세 왕이 왔을 때 내 몸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입에서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아사세 왕이 아사세 왕이 왔을 때 큰 신들이 와서 산을 전부 다 갈랐습니다. 갈라 산 속 그 산 안에 가섭의 몸이 있습니다. 그 왕이 꽃을 뿌리고 그 아사세 왕이 가섭에 몸을 챙겨 냈습니다. 몸을 챙겨 냈을 때 아까 신들이 꽃과 맥단향과 침향들을 많이 흩어놓은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보고 바로 그는 손을 하늘로 올리면서 나무가 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한 후에는 그는 바로 아 몸을 화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바로 나무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화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나니 왕 당신은 지금 뭐 삽니까? 라고 했습니다. 왕이 나는 이 가섭의 몸을 화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화장을 하는 인도의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 왕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몸은 미륵보살이 와서 법문을 하기 전까지 무너지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있을 것이다. 몸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미래의 미륵보살이 미륵보살의 성문의 제자 6,900명을 데리고 올 것이다. 6억 9,000명을 데리고 올 것이다. 데리고 왔을 때 가섭의 가섭의 몸을 보이고 이는 가섭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고 그는 고행을 하고 두타행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청정한 법을 처음 결집한 사람 결집한 것을 도운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소개를 할 것이다. 그것을 소개한 후에서 그 부처님 미륵보살이 세계에 오실 때는 미륵부처님이 굉장히 큰 몸으로 올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키가 클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보다는 더 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몸이 작고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과 달리 몸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부처님 부처님께서 내린 분소위들을 가지고 이거 부처님께서 쓰신 가사다. 라고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순간 그것은 그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이렇게 크지 않았구나라고 아주 희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희유하게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6억 9천명의 제자들이 전부다 두타행을 할 것이다. 선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수행을 해서 미래의 아라한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가습의 몸을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화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습의 몸을 불태우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산에 탑을 하나 세운다면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세 왕이 아나니마 라는 것처럼 치료로 밖으로 나왔을 때 왕이 밖으로 나온과 동시에 그 산이 벌어졌던 산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가습의 몸이 보이지 않고 산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때 아세세 왕이 그 산에 법탑을 하나 세웠습니다. 요즘 새로운 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아세세 왕이 아나니게 절을 하면서 아나니여 당신이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처님의 열반에 드신 것도 친결하지 못했고 가습이 열반에 드신 것도 친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열반에 들 때는 반드시 나에게 내가 친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분율에 되어 있습니다. 율잡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슈카 왕경에도 아까와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가습의 얘기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가습이 열반에 드신 가습이 열반 가습의 열반에 관하여 중국으로 번역된 북방 쪽의 말씀 북방 불교는 거의 중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중국으로 되어 있는 것에 보면 가습이 열반에 들 때 아슈카 북하왕의 서신 상계 부처님의 행을 요약한 경 서릴책 유부의 율잡사 용수보살의 지연 대지도론 가습이 열반에 드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로 되어 있는 것에는 가습이 열반에 든 것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빨리로 에 관해서 가습이 열반에 든 얘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에 일반의 학자 일본의 학자 모니 모니카 타카유 빨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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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경에 근거 든 근거를 보는 서릴채 유부에 있는 율잡사 아시오카 왕의 경 두 가지가 근본 출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안에 그 안에 있는 것들과 중국으로 있는 부처님의 행위경 그리고 대지도론 다른 경전 탕셀람리 그러한 것과는 약간의 뜻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지도론 안에 이런 말이 대지도론 있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지도론 티베드로는 없습니다. 대지도론 있는 것은 10만 개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만 송의 주석 입니다. 그 주석 한 사람은 용수보살입니다. 이것은 중국으로만 있지 티베드로는 없습니다. 중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그 미륵보살 미륵보살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영축산으로 올 것이다. 영축산으로 와서 그는 미륵보살에 그 발가락으로 산을 산을 가를 것이다. 그 안에 가서보살의 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주 희한한 희한한 생각입니다. 그 미륵보살이 발가락으로 발가락으로 산의 것을 갈랐을 때 가섭의 몸이 있었습니다. 가섭의 몸이 있을 때 했을 때 그때 지팡이와 옷과 바루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생의 부처님인 스가몬의 부처님이 지나서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서 왔었다. 이 가섭은 두타가 제일 공덕이 있고 육신통도 있고 모든 주생들에게 자비와 그러한 헌신이 자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에 들었을 때 그래서 이건 미륵보살에 왔을 때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한 신통력으로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 신통력의 힘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적지만 그 당시 미륵보살에 왔을 때는 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몸이 작은 사람이 이렇게 큰 이익을 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을 봐라. 자기들은 이렇게 몸이 크다. 이렇고 때도 이렇게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 부처님 그때는 아주 모든 것이 좋은 선한 상황이다. 미륵보살이 왔을 때는 좋은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태어난 너희들이 사람들을 이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의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일체 아주 많은 중생들이 그렇게 수행을 성취를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대지도론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미래의 미륵보살 께도 영축산에서 법을 설하신다는 것을 나타냈고 법도 반야바라밀경을 설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천명이 다 선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믿고 그것을 수행을 해서 가지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도론에는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이나 율잡사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몸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둘라 댕첸 에는 가습의 몸은 영축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전에서는 전부 다 계족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계족산에 있다고 하지 영축산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축산은 부처님께서 아주 많은 몇 번의 그러한 법을 설하셨고 반야바라미 영을 설하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바다태가 부처님에게 돌을 던진 부처님에서 밑으로 지나가고 계실 때 산 위에서 부처님께 돌을 던진댑니다. 부처님의 몸을 상해한 곳이 영축산의 주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습이 열반에 드실 때 든 곳은 개족산이지 영축산이 아닐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부처님께서 법을 부족한 것은 가습이고 가습은 그는 빨리 열반에 들 것을 생각하셔서 그 법을 안안에게 부족을 했습니다. 안안에게 부족한 후에 그는 산으로 갔습니다. 계족산으로 가서 미륵보살이 오기 전까지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피를 내리고 열반에 가피를 내리고 산매에 들어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미래의 미륵보살이 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미륵보살이 보여주었을 때 예전에 과거 부처님의 제자인 가습이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정진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는데 이익 할 것이다 유익함에 의해서 그러한 그들은 성인의 지위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족사안에 그때 개족사안에 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이 인도에 갔을 때 탑이 있었던 걸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개족사안을 나중에 찾을 때도 현장이 기록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약간 다음에 할 약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내일 모레 법문입니다. 모레 법문이 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 좀 당기든지 뒤로 미루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당기 앞으로 한다면 오늘 오늘 7일 입니다. 8일 날 쉬는 식을 하고 9일 날 시가 법문을 해야 되는데 8일 9일 다 쉬는 날로 하고 10일 10일 날 법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일 9일 이틀이 쉬는 날 입니다. 그리고 또다리 제가 말씀드릴 것은 8월 19일 날 한편 보면 닭보림포체의 기일 입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수행하는 기간 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티벳 6월 마지막 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닭보림포체의 기일을 티벳 6월 앞에 할 건지 뒤에 할 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하는 게 좋다 해서 티벳 역 6월 15일 15일 이고 그냥 8월 19일 입니다. 또 출팀 자초 께서 열반에 드신 그러한 화장한 날도 그날 림 림 입니다. 제가 까마돈둑 저희 아버지 까마돈둑 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9일 공양 올리는 때도 그날 입니다. 그래서 그날로 하겠습니다. 하는 곳은 저의 고향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많은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날 닭보림 버츠의 기일은 그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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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